박주연 변호사가 이번에 선관위 감사가 진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필요했는데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참 젊고 뭔가 이렇게 참 지난 정권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참 유병호 병호지 않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참 잘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노력해온 박주연 변호사가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속구리 투표 갖고 있는 문제점 속구리 투표가 가진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전자개표기 문제 이런 문제를 관외 사전투표는 거의 다 조작이 된 거죠 이런 문제 그 다음 또 사전투표지 투표 관리가 한 문제 이런 문제를 쭉 지적했는데 선관위가 케이보팅 시스템으로 당대표 선출 등 정당선거 대형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전자적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케이보팅에 사용된 엠네트 외에 프로듀스 101 등의 투표가 조작되었으니 만천하에 드러난 안내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나 책임주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선관위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전화번호 안심번호 배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근거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많은 국민들이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과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명령을 받거나 이런 생활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사고나 이런 부분이 좀 독자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조직이나 이런 위계질서가 명확한 그런 조직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자기 뜻을 굽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 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란 것은 이게 선거라기보다도 그냥 뭐 꼭 제조공장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방송을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가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일투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당일투표는 그날 투표를 하고 바로 저녁에 개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조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는 대규모의 그런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률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전산적으로 표를 이동하는 겁니다 실무로 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의 송금 같은 거 할 때도 다 전산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돈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산적으로 다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 그거를 발견한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회과학에서 숫자 덩어리가 크게 있으면 그 숫자 덩어리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함수를 찾아내는 그런 종류의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조작의 친구가 너무 농후한 겁니다 아 이건 조작을 했구나 사전투표 손을 댔구나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작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표가 이동한 조작값을 계속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 본 것처럼 0% 5% 10% 15% 20% 25% 그렇게 조작값을 계속 집어넣어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조작값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검증하느냐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역순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조작값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예를 들어 25% 종로구에서 30% 이 수치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찾아낸 다음에 검증을 마치게 되면 그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사전투표특별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전투표특별수 빼기 여러분들 당일투표특별수하고 진짜 사전투표특별수 빼기 여러분 당일투표수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걸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여기서 재야전문가가 내린 결론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했고 그다음 4.15 총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2018년 교육감선거 그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마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조작공식을 쓴 겁니다 동일한 조작공식을 모든 것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판결에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이런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특별과 당일투표특별이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은 것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문제가 없으며 왜냐 하면 이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특성이 떠났다 그 이야기는 대법관들이 간접적으로 뭡니까 모든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치명적 오류라는 것은 사전투표특별과 당일투표특별은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투표자가 참가하기 때문에 사전투표특별과 당일투표특별 사이에서 10%, 15% 정도는 이례적으로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들의 판결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한 겁니다 그것은 과학에 반하는 주장이고 통계약을 다시 쓰더라도 그와 같이 사전투표특별과 당일투표특별 사이에서 규칙적으로 10%, 20% 격차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투표소 레벨이 1480개 전부가 뭡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당일투표는 미래통합당은 다 사전투표에 패배하는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1480선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몇 군데는 뭐죠 사전투표에서 국민당 국힘당이 승리했겠지만 거의 1,400군데 이상 정도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사기 문제는 그냥 이제 가설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배춘잎 사전투표라든지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사전투표지 그리고 좌석과 같이 붙어있는 투표지 본드가 붙은 본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는 왜 나왔냐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각을 그것은 직접 우리가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목격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재검 표장에서 출연한 것은 우리가 범죄 행각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정하냐 대규모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이런 조작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만큼 수백만 표를 실물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설을 내놓을 수가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만든 발표안과 하고 그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투표함의 증거보전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맞춰 가지고 표를 제조해야 했던 겁니다 급하게 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실수들이 바로 배춘입 사전 투표지와 같은 것이다 전번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의정부신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그런 정황을 드러났고 그것을 공병호 tv에서 또 보도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가 그냥 투표 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 진짜 학자적 양식을 가지고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번에 공적기관이 주도하고 특정 정당이 연루된 이 소위 선거사기사건은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선거사기사건은 어느 정도 저는 비중을 드는 거 아니까 1950년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돌로부터 자유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여러분들 바로 공격을 받은 그런 내침이라고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뭐 몇 사람이 관여한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만들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범죄는 6.25 전쟁에 필적하고도 남을 정도의 내부의 적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구축을 통해 가지고 30년 40년 50년의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너뜨린 헌법을 뭡니까 그냥 무너뜨린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죠 만일 제가 대통령으로 만일 재임하고 있었으면 저는 내 목에 이런 칼이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도 이 사안을 제1의 국정우선순서로 다루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긴박하고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국정의 제1의 과제가 아니고 몇 번 과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로 계속 미루어 가지고 당선인 신분이 결정됐던 그 이후에 단 한 마디 말씀도 지금 없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체제 전복 활동이고 내란제죠 내란을 범한 자들을 찾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말 낮에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밤에 이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제공하고 또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숫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참으로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젊은 날에는 무슨 관직에 대한 그런 꿈도 누구나 가지다시피 한때 가진 적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전혀 그런 염원이라든지 여한이란 이런 게 없고 거의 반 정도 은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유튜브 방송도 그냥 하는 겁니다 생계가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서 매일 신문은 읽는 것이고 읽으니까 신문을 읽고 내 견해를 그냥 정리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생계로 보면 거의 이제 은퇴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관직을 두고 무슨 몸을 조심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아이들은 다 제 갈 길을 가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부부 두 사람만 앉아 가지고 자기 일을 다 저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사심이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치에 염원이 있고 관직에 염원이 있었으면 제 주장이나 제 농거나 제 설명이 뭔가 흑막이 있고 또 뭔가 계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염원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낯서 자라고 또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교육을 받고 또 젊은 날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그 나라 득택에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본능적인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갈망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가 무너지게 됐을 때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할 것인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그 걱정스러움 그 염려 그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생전 경찰서 가서 여러분들 조서 꾸밀 수 있는 그런 일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데 문정권 하에서 그렇게 여러 번 뭡니까 경찰서를 가면 경찰서 가서 수사관 앞에 앉으면 수사관들이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지만 그래도 참담하지 않습니까 몇 년 몇 년 생입니까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데였으면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까지 나서 가지고 그렇게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그것이 검찰에 또 무혐의 경찰 무혐의가 다 났는데 이제 서울고등법원까지 끌고 가 가지고 그렇게 옥죄겠다고 하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 진짜 사전투표 조작 안 했냐 내가 당신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떠들면 진짜 내가 불받을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학자적 양심을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게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를 그냥 전체를 다 만들었는데 이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들이 그냥 이렇게 억울하면 내가 발표한 이 내용을 갖고 반박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내가 무슨 밥 먹고 무슨 할 짓이 없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데이터만 이렇게 파고 있겠냐 이야기죠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해야 안 되겠냐 진짜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이걸 탈탈 털어버려야겠다 그러나 무언가에 잡혀 가지고 양심상 이걸 내가 안 하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병호 tv는 거의 한여름이 지난 쓸쓸한 가을 바다처럼 그렇게 클릭수라든지 해원정가수라는 이런 거가 형편없이 나다졌죠 딱 하나입니다 부정성을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이 채널 자체가 그냥 문을 닫게 할 수는 없고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탄압을 받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행편없이 뭡니까 부정성 콘텐츠는 천 명 정도와 보니까 70만 명 가까운 여러분 구독자 수를 둔 채널이 낸 콘텐츠가 천 명도 안 보는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뭡니까 쉴드를 쳐 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여러분들 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거 다루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한 저렴의 꿈 같은 일이니까 구독자 수가 얼마 되면 어떻고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되면 또 어떻냐 이야기죠 10만 명이 보면 또 어떻고 천명이 보면 또 어떻냐 이렇게 마음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 관계자들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관위 관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메인 컴퓨터가 동원이 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가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를 다루었던 프로그래머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이야기죠 투표지 분류기를 직접 다루는 아주 핵심 프로그래머들과 관계자들이 이 작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지 메인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돌렸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그것이 이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제야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드는 얘기가 부여 청량군의 정진석 의원이 다행히 참관이니 그걸 발표해 가지고 그걸 찾아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리셋 다시 여러분 끊다 켜니까 진짜로 작정을 하고 두 번인가 뭐죠 그냥 그대로 돌리니까 개수되는 거 하고 분류기가 여러분들 컴퓨터 상에 올리는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등도 전 달랐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박주연 변호사나 도태호 변호사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은 수사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사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정도 점검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제시하면 정말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통해서 혹은 경찰이나 특히 검찰이 공공수사부에서 선거사범을 이룬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세금을 받고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는지 이런 정도의 그런 정거물들이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쌓여가지고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없이 이렇게 그냥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직무 감사에 들어가는 정말 저 이름처럼 평호 유평호 실질적인 감사원의 사무총장께서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정말 그 직무 감사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 투표 조작 표의 이동 이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원하면 모든 수사 기록들을 다 넘길 수 있으니까 조사 기록들을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정말 똑똑하고 참 잘생겼고 말도 정말 잘하는 우리 신임 법무부 장관께서도 법무부 장관 이름이 뭐죠? 내가 지금 헷갈렸는데 법무부 장관 이름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시고 법무부 장관 이름이 누군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 참 젊은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한동훈 맞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없고 약간 방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그 명석한 두뇌로 지금 공병호TV에서 제공된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특정 후보에 표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옮기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짰서 그것을 가동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거기다가 당일 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총득표수를 조작해서 그것이 기초해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당락을 결정한 이 엄청난 그런 만행과 사건을 낱낱이 여러분들 밝히셔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좀 대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로 따지면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많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30대 40대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밥통이지 않습니까 밥그릇과 같이 그렇게 깨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선거고 참정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젊은 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소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통해 가지고 30년 40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색채의 정권을 탄생시켜 가지고 그들끼리 잘 해먹고 이번 태양광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변혁을 내부의 그런 구태탈을 그렇게 꾀했던 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거사를 도모했고 누가 실행했고 어떤 식으로 실행했는지 주범은 누구고 종범은 누구고 공범은 누구고 또 어느 선까지 특정 정당의 인간들이 관여됐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밝혀 가지고 모든 그런 죄상들이 하늘 아래 다 그냥 그야말로 다 까발려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탈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이득을 여러분들 따져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선과 악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종류의 중체와 대한 사안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참 마음에 좀 안 드는 거는 동갑내기로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 장고하고 이것도 생각해 보고 저것도 생각해 보고 두리번 두리번 할 수도 있고 주섬주섬 할 수도 있고 멈춤 멈춤 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뒤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안은 그렇게 장고할 일도 아니고 두리번거릴도 아니고 주춤주춤거릴도 아니고 멈춤 멈춤거릴도 아니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해내야 될 일이다 이야기죠 이것은 고민하고 아니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이야기죠 선거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도덕질해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야기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장고고 나발이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가지 여러분 칼이 들어와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해서 소위 선거 사기범들 선거 부정 사기범들을 낱낱이 색출해가지고 죄상을 여러분들 만천하에 공개하고 중벌을 때려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젊은 날 좋은 나라를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했던 번영, 성장, 자유, 평등, 민주주의 다 뭡니까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안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앞으로 저는 끊고 맺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리멍텅한 인간들하고 여러분들 교류하면서 세상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분입니다 젊은 날 무슨 자유, 정의, 진리, 평등, 성장, 경제성장률 무슨 뭐죠? 번영의 길, 규제 다 여러분들 거짓말 투성인 겁니다 나라가 뭡니 가장 대델부가 해당한 것이 침략당한데도 자신의 안의와 안일과 이익을 위하여 입을 다 쳐 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사귀면서 시시낭낭합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밥 먹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시간 멈춰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오늘 길어졌네요